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경을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024년 10월 19일 되겠습니다 보시는 기계가요 대우사 반자동 파라핀 들어있는 가스식 일반 lpg 가스식 되겠습니다 110리터 중탄기 2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 판매했던 기계인데요 그분이 요즘 생측집을 하느라고 규반기를 다 교체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게 돼서 저희한테 판매를 의뢰해서 저희가 식혜 만드는 용도로 이렇게 2대를 110리터 판매했습니다 건강원 기계 관련된 거 건강원 창업 식품공장 관련된 거 010-6614-2661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오늘 중고로 2개 구입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선배님 되겠습니다 기계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대목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saúde saúde tá bee 2 2 1 2 2 3 1 2 1